형 선생님 찍으세요. 뭘 찍어 나 찍지 마. 이거 밤을 자를 때. 손만 안 찌는 거지. 밤을 자를 때는. 저런 것도 하나 사야 되겠네. 전지가이. 이거 전지가이요. 전지가이로 이렇게 해서 밤을 자르는 겁니다. 이게 저희 시골집 밤이에요. 충주밤. 충주 진짜 좋다. 저희 우리 시골집에서 그런 거. 충천밤이요? 아뇨아뇨. 이거 충주밤이에요. 충주? 저희 시골집에서 시골집에 밤나무가 있는데. 한 십 몇 년 된 거예요. 이게 이렇게 왕밤이에요. 왕밤이에요 왕밤. 와 진짜 좋다. 맛있다. 이거보다 훨씬 큰 것도 있어요. 저기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. 어머. 하나 아니면 두 개. 한 개짜리는 이따 먹으면 괜찮은데. 그래가지고 이런 큰 통으로 한 두 통 나와요. 그 왜 저거 있잖아요. 밖에서 큰 통. 나와. 포토 있잖아요. 개짱. 그걸로 하나는 나왔던 거. 아휴.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자른 겁니다. 밤 자를 때 이렇게. 안 자르면 이게 터집니다. 저희가 안 자르고 넣었거든요. 아 큰일 나. 폭파 있잖아요 폭파. 언니 글쎄. 난로에다 이걸 넣어가지고. 폭파했어요. 난리났어요 난리났어요 난리났어요. 난리를 쳐 놓으면 난리예요. 지금 찍으면 안되나? 네? 넣어도 돼. 잘라야 돼. 근데 잘라서 넣어야 돼요. 아니 지금 잘라서. 지금? 불에서 넣어도 되죠. 이거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아니 돼요. 된다고. 네 이거요. 근데 저희는 불에 넣거든요. 불에도 넣어요. 넣어도 돼. 넣어봐. 됐어. 야 이거 제가 이거 그냥 넣었다가. 안 자르고 넣었다가. 난로가 터져가지고요. 갑자기 막. 총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누가 총. 여기 누가 사냥 왔나. 총 소리가 나네. 총 소리가 나네. 총 소리하고 똑같아. 들었습니다 형님. 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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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전 몰랐었거든요. 누가 아우. 꺼냈더니. 아니 이제 바람이. 추워지네. 차진다. 차져. 여기는 영화입니다. 영화. 따뜻하게 좀 다. 슈환이. 그. 이거 밑에다. 따뜻하게. 이거 이거. 한 시간 걸려. 저거 됐잖아요. 틀어놨습니다. 틀어놨어요? 틀어놨습니다. 옥수수로 먹어요. 옥수수. 이게. 좋은게 촌에서. 뭐가 좋은가 하면 우리. 진짜 맛있습니다. 옥수수 이거. 유튜브 유진성씨. 들으시고 듣고 계십니까? 나 안 들려. 유튜브 유진성씨. 안 들려 안 들려. 이거 먹어야 돼. 밤이랑 감은. 그냥 놔둬도. 관리를 안 해도. 그래도. 잘 자라는. 작물 중에 하나에요. 예. 밤. 감. 그리고. 물론 뭐 단감이나 이런거는. 작은 나무 같은 경우는. 관리해야 되는데. 큰 나무 같은 경우는. 아. 이거 과수원 전무가구나. 저희 부모님 농삼 한 30년 졌습니다. 그래 그렇구나. 맞아. 요렇게. 요렇게 하는게 맞긴 맞습니다. 아. 위에 보다는. 밑에다가. 예예. 저는. 위에 올리시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. 나도 올려. 하하하하. 위에 올리면. 한 시간 걸려.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한 시간 걸린다고. 얘기하셨어요? 한 시간 안돼도. 근데 한 시간 안 했으면 다 끝이잖아요. 그치. 그게 문제인거야. 있기도 전에 불 꺼지자고. 예예. 야. 우리 큰 형님이 딱. 이건 일단 가스레인지에다가 한번 돌려먹자. 어. 이것도 지금 다 못 먹어가지고 이라는데. 제가 조금 조금. 여기다 얹어 여기다가. 건배 한번 하죠. 건배 한번. 여보. 형수님. 건배 한번. 고기 이거 다 먹기. 고기 다 먹기. 아. 고기 다 먹겠습니다. 고기를 일로 더 내놔. 이렇게 추워. 고기 추워. 고기 추운데. 고기가 추워. 야. 이런거 찍어야 돼. 고기 추워. 고기가. 고기가 추워요. 이런거 딱 편집해서 올리시면 딱. 야. 나는 편집 없어. 야. 이거 고기가 추운게. 고기 추워. 고기 추워. 고기 추워. 고기 추워. 고기 추워 안으로. 고기 추워 안으로 들어와. 고기. 이런 얘기 하면 딱 명언이죠 명언. 고기가 추우니까. 고기가 맛이 없어. 고기가 맛이 없어. 그치. 안으로 들어와 추워. 야. 형수님. 시나리오 작가해도 되겠는데. 고기가 추워. 너. 네. 책 쓴거 있잖아. 이러봐. 아우 불 너무 좋다. 그럼 우리 형수님 형수님 다 함께 해봐. 아니 진짜 저게 어디 사고 났나 그런가 본데? 어? 그러고 났네? 저기에 수강차가 많이 왔는데? 아까 그 두 차 다 안자고 거기서. 음 그러네? 전 진짜 이게 맘에 들어요. 저 이거를 이걸로 하나 송성 가서 해달라고 그랬어요. 너무 맘에 들어요. 이거 몇 분짜리에요? 5분. 5분이면 나도 힘들어요. 한 2분이 적당합니다. 2분. 나는 그런거 생각 안해. 되는대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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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